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제가 옛날에 쓰던 워크맨과 CD플레이어 MP3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말 추억의 물품들이죠. 이걸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운드 매체의 역사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노토그래프. 1857년 프랑스의 레용스코트 마르탱비레이에 발명되는데요. 이 장치는 저장한 소리를 재생하기보다는 파동을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원불체의 도움으로 소리를 한 대 모으고 이때 발생하는 진동이 얇은 동물가죽으로 된 진동판에 전달되게 했습니다. 실린더를 손으로 돌리면서 원불체의 반대편에 고정된 빳빳한 멧돼지털로 실린더 표면에 감겨있는 그 흐름으로 거머진 종이 위에 그 진동이 기록되게 한 건데요. 그래서 녹음과 기록을 위한 실험적 장치였을 뿐이고 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기기가 실제로 녹음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녹음한 소리를 재생해내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최초라는 수식어에는 에디슨의 추금기 발명에 적절하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도 추금기 발명의 가장 초기 단계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2007년 역사학자들은 프랑스 특허청에서 스콧이 자신의 기계로 직접 녹음한 두 개의 녹음 원본을 발견합니다. 결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1년 뒤에 파리 과학 아카데미에서 여러 개의 녹음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를 재생하는 데 성공해 녹음 원본을 미국 의회 도서관의 녹음 목록에까지 등재했다고 하네요. 스콧의 종이를 스캔한 뒤에 컴퓨터에서 디지털로 고해상도 음파로 변환하여 재생해냈다고 하네요. 1860년 4월 9일에 녹음된 프랑스 동요 달빛 재해가 10초간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두 번째, 포노그래프 추금기 추금기는 원반 혹은 원통의 홈을 파서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최초의 추금기가 바로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포노그래프입니다. 초기의 녹음은 소리를 기계적 진동으로 바꿔서 진동을 녹음침에 전해 레코드의 홈을 파는 형식이었고 재생은 이 레코드의 홈에 바늘을 대서 기계적 진동을 얻어서 진동판에 전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디슨은 추금기를 일종의 사무기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업무 중에 기록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종이문서 대신 녹음해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한 것인데요.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발명 명칭이 토킹 머신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라모폰 에디슨의 발명 몇 년 뒤에 그레이언벨의 연구소에서 에디슨의 원통형 추금기를 개량해서 그라포폰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1887년 에밀 베를리너가 아연 재질의 원반을 매체로 이용하는 그라모폰을 개발합니다. 에디슨의 것과는 달리 실린더가 아닌 얇은 원판 그러니까 디스크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요.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에서 원통형 추금기와 원반형 추금기가 시장에서 경쟁을 했고 저렴한 가격과 마케팅으로 인해 원반형 추금기가 시장의 승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LP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P판은 음반 포맷으로 당시 널리 쓰이던 SP 혹은 EP 등에 비해 훨씬 긴 재생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LP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발표된 1940년대 말의 센세이션은 DVD가 블루레이로 업그레이드된 것과 비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EP, LP 등 레코드판의 재질이 비닐,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모두 Vinyl Record 라고 일컬어서 부르지만 국내에서는 LP가 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LP가 레코드판의 대명사가 됐죠. 또 재생시간의 연장 덕에 그동안 음반화되기 어려웠던 긴 길이의 음악들을 모은 앨범들이 LP로 나오거나 팝계에서도 재녹음해서 발매하는 등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SP의 매출과 생산이 줄어들면서 1963년경 전세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사라졌고요. LP는 이후에 도입된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음반 포맷의 대표격으로 거의 40여 년 동안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제가 사랑하는 카세트 테이프 지금 60이신 저희 엄마 세대가 LP 세대에 가깝고요. 물론 그때도 카세트 테이프는 있었죠. 30대인 제가 카세트 테이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하느라고 항상 대기를 탔다가 녹음곡을 모은 테이프들을 잔뜩 만들어서 카세트에다가 재생해서 음악을 듣던 기억이 생생해요. 이건 제가 사용하던 카세트 플레이어들입니다. 테이프란 소리나 영상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가늘고 긴 필름을 말하죠. 물론 당연히 아시겠죠. 이거 플라스틱 케이스 속에 테이프 릴과 테이프를 매끄럽게 주행시키기 위한 장치를 내장해서 테이프 녹음기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HOT 테이프 사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테이프 필름이 늘어나서 소리도 씹히고 감기지가 않아서 볼 뺑겨가지고 막 돌려서 감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면은 필립스사의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바이닐 레코더로 인해 음반 시장에서 우뚝 선 필립스 음반사는 1962년 콤팩트 카세트를 개발을 합니다. 이전 방식보다 편리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초창기에는 성능이 좋지 않아서 회의 녹취록 같은 업무용으로 기업에서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음반 발매용이나 음악 녹음용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음질이 향상되어서 1970년대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보급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CD 플레이어가 개발되면서 점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콤팩트 카세트는 외면당하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MP3 플레이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용자가 많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카세트 녹음기를 대체할 만한 대중적인 녹음 매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몸통만한 이런 큰 라디오 플레이어 가지고 다니는 옛날 사진 본 적 있으시죠? 옛날엔 이렇게 플레이어가 컸잖아요.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넣어 재생하고 그랬는데 1990년대에 카세트 플레이어의 소형화 추세와 꾸준한 개발과 기술의 발달로 콤팩트 테이프 재생기의 재생시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로는 소니의 워크맨, 삼성의 마이마이가 있었죠? 양대산맥이었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보다는 워크맨 혹은 마이마이가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참 어색합니다. 플로이머의 동료였던 독일의 기술자 에드하르드 실러는 1944년 9월에 카세트 안에 들어있는 순환식 테이프의 특허권을 신청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는 카를 다니엘의 아이디어로 플라스틱 틀에 감긴 순환식 테이프 형태의 테피폰이 등장했고요. 레코드처럼 바늘로 테이프의 소리를 녹음하거나 재생했으며 재생시간이 무려 4시간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질은 그보다 나중에 등장한 비닐 레코드보다 떨어졌고 그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는데요. 1958년에 RCA는 사운드 테이프 카트리지를 개발합니다. 이게 이후 등장하게 될 카세트 테이프와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했지만 그 크기가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플레이어도 있어 세상에 여섯 번째, CD 플레이어 부피가 카세트보다 크고 진동이나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CD보다는 테이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CD 플레이어를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세계적인 전자회사로 카세트 테이프의 시대를 연 네덜란드의 음악 하드웨어 선구적 기업인 필립스는 1981년 잘츠브로크 페스티벌에서 일본의 가전회사인 소니와 함께 CD를 처음 발표하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됩니다. CD는 아날로그 방식인 카세트 테이프 LP에 비해 잡음이 적고 원은 그대로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랜 시간 애용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누적 판매량 2천억장이 넘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USB 메모리나 메모리 카드 등 성능이 뛰어난 다른 저장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음반 시장은 여전히 CD를 제작을 합니다. CD처럼 파격적으로 USB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LP판으로 음반을 제작하는 이례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음반은 CD로 제작을 하죠. 일곱 번째 MP3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MP3입니다. 듣보자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의 제품만 사는 편이라서 이 물방울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었네요. 저렴하기도 하고요. 이동하면서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음악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기기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MP3죠. 기존의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이용한 휴대용 음원 재생기는 많이 있었지만 특정 앨범의 음악만 듣는다면 모를까 여러 음악을 듣고 싶다면 그만큼 해당 휴대용 음원 재생기에서 재생 가능한 저장장치를 많이 들고 다녀야 했던 관계로 휴대용이라고 하기에는 부피가 여전히 큰 편이었기 때문에 부피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을까 하다가 탄생한 물건이 MP3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가 맞지만 개발 당시엔 기기 자체의 용량 제한이 있었던 터라 음원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당대 최신 기술인 MP3 확장자로 포맷을 해서 넣는 게 보편적이었고 이것 때문에 MP3가 대중화되자 결국 그냥 이름 자체가 MP3 플레이어가 되어버립니다. 1998년 최초의 상용 MP3 플레이어인 MPMAN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세안그룹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를 만든 회사가 세안그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는 디지털캐스트라는 회사가 1997년에 개발을 한 것입니다. 개발은 디지털캐스트, 마케팅과 판매는 세안그룹에서 한 거라고 해요. 세안이 디지털캐스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마케팅과 유통을 맡으면서 요구한 게 특허권 공동소유.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은 세안이 디지털캐스트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제품을 유통을 시키지 않고 특허권을 이전받아 만든 MPMAN을 세계 최초로 유통시켜서 타이틀을 거머쥔 거죠. 나쁜놈들이에요. 디지털캐스트가 거의 망해갈 때쯤 미국의 다이언문드사가 흑기사로 나서면서 세안그룹과는 다르게 전복적인 지원을 해서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세계 최초 MP3로 알고 있는 리오 PMP300을 출시해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여기서 비화적이게도 최초의 MP3 플레이어를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관련 기술들도 한국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만들었지만 그로 인한 권리와 특허권은 뺏기고 결국 엉뚱한 회사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다행히 아이리버가 다시 특허권을 인수를 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플레이어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당시에는 아이리버가 곧 MP3였죠. 아이리버에 대해 검색해보다가 좋은 사설을 발견했는데요. 아래 상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아이리버가 한국 점유율 1위에 세계 2위이기도 했는데요. 초기에는 아이리버의 국내 시장 장악과 애플의 해외 시장 장악으로 인해 판로가 줄어들어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접어야 했고 아이리버도 결국 애플의 저가 정책에 타격을 입는 바람에 해외 시장을 잃고 맙니다. 결국 애플이 넘사벽이던 시절에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갱신한 삼성전자의 강력한 추격으로 인해서 아이리버는 세계 2위에서 국내 2위를 추락하면서 사실상 세계 1위 애플과 국내 1위 삼성전자의 독주체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스마트폰이 휴대 기계 시장을 정복한 2010년부터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mp3 플레이어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팔리고 있긴 합니다. 아마 핸드폰 배터리 문제 때문에 mp3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매장에서 틀어놓을 때도 하드형 아이팟이 최고니까요. 온라인 음악 시장이 등장한 2001년 우리는 소리바다 같은 피트피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무료로 음악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저작권이 인지가 되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문제시되자 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을 했고 2005년부터 유료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타이밍이 좋았어요. 돈 없던 학창시장까지는 소리바다 천국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벅스나 멜론 같은 유료 음원 사이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바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왔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 이용이 높아진 건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면서부터 음악을 안 듣기 시작해서 그냥 듣고 싶을 때는 가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듣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스트리밍은 여전히 말이 많죠. 음원 차트 상위에 랭킹된 곡들에 소비가 편중되기 시작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발생해 기획사의 의도적 음원 차트 조작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죠. 마음이 아플 정도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저작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너무 적어서 문제점도 있죠. 자 이렇게 사운드 매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예전에 쓰던 카세트 플레이어랑 CD 플레이어 MP3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다루고 싶었는데 거의 그냥 뭐 역사적으로 훑어봤네요. 알아보면서도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